귀 기사 네 이사한 집에선 잘 지내? 네,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걸 알면서 이리 이때로 해? 박복희 하나 못 잡아놓더니 이젠 장본부장이 회사 행사를 빠지고 박복희한테 가게? 대표님, 개를 붙잡아놓는 거는요 진짜 걔가 순간적인 힘이 장사에다가 발도 빠르고 또 성격까지 폴떡폴떡해서 진짜 자객을 보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밥값을 뭘로 할 셈이야! 박복희 사무실이 어디야? 저한테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데 일어나! 자, 박복희 사장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린 집에 갖고 가서 TV 보면서 먹자 왜? 엄마, 나 문 좀 조심히 가 자, 이거 아, 난 됐어요 아, 가보셔야 되죠?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